경남 거제 가조도 앞바다 진해만입니다. 전국 최대 멍게 양식장 중 한 곳입니다. 멍게가 달린 긴 줄을 걷어올려봤습니다. 주홍빛에 밤톨만한 멍게 2, 3천 개가 줄마다 달려있어야 하지만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습니다. 올겨울 출하될 상품인데 이 지경이 된 겁니다. 빈산소 수계, 산소 부족 물덩어리 때문인데 조류가 잔잔한 진해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멍게 수협이 파악한 피해액만 현재까지 120억 원, 올해 생산 예정 물량의 절반에 이릅니다. 한 80헥타 정도가 전멸한 그런 상황입니다. 멍게뿐만 아니고 미더더기나 오만두기나 가리비, 홍합, 멍게까지도 전멸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2년 뒤를 바라보며 기르던 멍게 종패도 피해가 커 내후년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게다가 바다수온까지 꿈틀대고 있습니다. 장마와 폭염,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민들은 올여름 빈산소 수계와 예고된 고수온, 그리고 적조 출몰까지 전방위적 공격을 견뎌내야 합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